박수로 맞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오늘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박옥수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IYF 가족들을 만난 것 자체도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탄자니아는 IYF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 구성원이기도 하고요 이 한국이 저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제 고향을 제 조국을 떠나서 또 다른 조국이 생긴 셈이죠 이번에 한국의 공식적인 업무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옥수 목사님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저희 나라와 또 한국과의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에 관한 많은 교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박옥수 목사님의 가르침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들 나라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인드 교육 부분이죠 그리고 지난 2년간 박옥수 목사님께서 탄자니아를 방문해 주시고요 또 여러 젊은이들도 방문을 하면서 특별히 작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 캠프에 참석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의 가르침이 참 놀랍고요 그리고 어떤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감동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갖게 하고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한지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청소년들이 중요하다는 감각을 일깨워주고 또 그들을 향한 마음을 또 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확신하건대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굉장히 행운하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방문한 것이요 다른 또 업무가 있는데요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도 방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저희 대통령께서 박옥수몽 자세님을 만나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파견돼서 특사로 오신 그런 과학자들과 의사들과 함께 이런 임무를 수행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임상도 하고 또 어떻게 이 부분을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정목시킬 수 있는지도 연구하려고 왔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박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저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에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제 마음을 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내딛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언젠가는 박 목사님이 가지신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에 제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탄자니아 한번 와주십사 하고 또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평화스러운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가요 그리고 많은 기회를 가진 나라이고요 우리가 참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도 또 서로 우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탄자니아에는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여러분 또 세렝게티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 잔지바르라는 또 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사이 마라의 4분의 1이 이제 마사이 마라지만 4분의 3은 세렝게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 다 오셔서 또 이런 모든 것들도 함께 나누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탄자니아 사람들을 많이 이곳에 모시고 와서 이곳의 한국에 많은 것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께 이런 기회를 주신 걸 너무 다시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 또 세워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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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